아 아니 햇본아 아니 그 항태 봉다리 머리를 박고 이게 뭐나 어 항태 선전하는 거야 응 이 항태 선전하는 아유 여기 무슨 항태입니까 예 황금빛 하늘이 내린 항태 아유 세상에 이 회사에서는 우리 햇본이한테 광고비 주셔야겠습니다 이래 머리를 박고 이렇게 아유 선전하고 있어요 아유 어떻게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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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웃긴다 응 니 너무 웃겨 이게 뭐나 햇본아 하하 항태 선전했어 아유 이뻐라 항태 선전 항태 많이 먹었어 어 아이고 어떻게 거기다가 머리를 또 박을 거야 응 아 절로 가래 항태야 저거 봐 또 넣는데 또 넣는데 저거 봐 응 항태 선전 아이고 절로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이고 세상에 응 항태 선전 또 선전 제대로 한다 우리 해 응 이거 이리 보면요 항금빛 항금빛 하늘 내린 항태 여기를 찾아 아휴 찾아봐 여기 누구야 하여 하여 어머나 아이고 우리 여기 좀 봐 여기 이러고 있어요 여기 머리 밟고 항태 먹고 있어요 저기 들어가서 어 아유 우리 아유 황태 선전했어요 아유 참 cf 를 잘하네요 어 우리 이거 햇본이 너무 잘했어요 햇본이 햇본아 너무 잘 맛있었어 어 황태 맛있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황태 엄마 군것질 아이고 이번에는 또 고박이가 들어갔습니다 꼬박아 꼬박아 아유 깨봉이 들어갈 거야 깨봉이도 또 봐 또 봐 아유 꼬박이 또 들어간대 또 들어간대 으 흐흐흐흐흐 상태가 맛있다 니네들은 마드로스를 먹잖아 엄마는 저거 저 항태를 그냥 어 고추장에다가 팍팍 찍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아 아 아 아 우리 애들이 저 봉다리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소금 고박이 고마 해 고박이 구마해 아 예 아 아 좋겠네 오eres o edy 아 젠가는 엉 사모 앰 어디야 어디서 냄새난다 응? 어디서 냄새나 아유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구독자님들 안녕히 주무세요